2만 안되나요? 5만원에 드릴게요 3만 5천원이나 되어있는데? 잘 보이시네요 안보이신줄 알았어요 미친딜교 미친딜교 안녕하세요 네고 가능한가요? 라고 지... 닉네임은 네고차단이야 내가 할 땐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남편 외도 같이 잡으러 가주실분 수원 간거 같은데 차가 없다 도와주세요 택시라도 타고 가보든지 갑자기 길가다가 어 저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지금 외도로 하고 있는건데 저좀 도와주시면 해드릴께요 갑자기 스카이림처럼 에어팟 관심있어요? 네 사실건가요? 돈이 없어요 떡매랑 동무송으로 교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동무송이 뭐야? 이거 20만원어친데 제가 당장 급해서 눈물을 머금고 바꿔드리는거에요 메모지 세트랑 에어팟 2랑 바꾸자구요? 네 20만원 넘는거라 제가 더 손해예요 그럼 저랑 거래해서 손해보지 마시고 15만원어치 매장에 들고 가셔서 에어팟이랑 바꾸시면 되겠네요? 아니 10만원 넘는거라니까요 상식적으로 매장에서 다꾸 용품으로 누가 바꿔줘요 지도안해 개인거래니까 가능한거지 저한테 에어팟 사려면 땅매인지 늙어맨인지 돈으로 바꿔오세요 차단합니다 재밌네 어마어마하네 이거 진짜 치맥 할래요? 죄송합니다 유부녀입니다 간단하게 한잔해요 남편한테 혼나요 말하지말고 나와요 가끔 외식도 하고 그래야죠 집밥만 먹으면 질려요 뭐하는 양반이요 당균마켓에서 저기 저런 저런 엉덩이뻥 판매중이냐 혹시 착용한 중도품인가요? 아 나 진짜 이거 뭐야 아 중고가 더 비싸지는 마법 안녕하세요 50만원만 주시겠어요? 어 그냥 돈 내놔 새끼야 그냥 돈 내놔 새끼야 어 저는 여섯살입니다 공짜로 주세요 이빨 어마 이빨 어마 이빨 어마 그냥 돈 내놓으세요 사고싶습니다 망토크루 녹차도로 탐험캐로 사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탐험캐로만 남았어요 안돼 안돼 이거 말도 안돼 이런 젠장 다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민나고러시다 네 먼저 보내주시겠어요 어이 잠깐만 나 온도 99라고 어 나 못믿어? 일단 보내 아이엠 실례에요 하하하하 아이엠 온도 99에요 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3,400원에 판매중인데 오늘 바로 써야하니까 2,500원 거래 가능한가요? 정가 4,500원입니다 그냥 제가 사먹는게 이득같습니다 2,500원에 판매하는거 보다는 아 그럼 혹시 3,000원 될까요? 안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 오늘 안에 안팔면 어차피 너도 말짱 꽝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싸게 2,500원에 팔아라 3,400원에 팔지 말고 애기옷인가 봐 리미테 뚜뚜 4일 전에 이게 올라왔는데 거래 완료가 된거야 17,000원에 근데 누가 다시 34분 전에 이거 4만원에 다시 파는거야 그러니까 창조경제 매너온도 99인데 당근마켓에서 고부가치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썬더 오류실 팝니다 네 이베이에서 영국인한테 1,380만원 정도 나왔었어요 한국에서조차 해외에서 가치가 커요 그럼 1,300원 가능할까요? 음 혹시 가정교육 받으셨나요? 어? 1,300만원이라고 인마! 뭐 공장에서 잘못 뽑혀가지고 이상하게 나온거 있지 뭐 그런거 엄청 비싸게 팔린다고 이베이에서 1,300만원에 자기가 뭐 됐다고 뭐 이렇게 하는건데 그럼 이베이에서 팔아라 이 양반아 티팬티 후기래 팬티를 그대로 입고 똥을 싸버렸대 티팬티라서 개편하대 나중에는 입은 줄도 모르고 똥 싸버리게 진짜 입은 줄도 모르고 똥 싸버린 팬티는 처음이래 이거 진짜 진심 진짜 판매자 욕하려고 그러고 다니고 개편함 그냥 입은 줄 몰랐대 그 정도 미치심 까고 말하는거 판매자랑 나한테 고마워야돼 똥 미아웃하고 있어 리뷰 쓰고 있대 30년도 개설면서 팬티 입고 똥 산 줄 처음이래 하하 결론 티팬티 편하대 다 나르지는 못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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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들어ㅋㅋ 좀 힘들어 언제나 새로운 동묘라는데? 동묘에서 인정받아야 비로소 1호선이간 꿈의 무대에 설 수 있다 이 지랄 유망주라 그러는데 아디다스 협찬도 받는데 아디다스 늙었다는 건 아직 살아남았다는 것 저 동물원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의인화한 동물들이 주에 가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어떤 회사가 가스 누출 검사를 이렇게 합니까 아 누출되면 죽는다라는 마인드로다가 우리는 안전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누출되면 죽는다라는 마인드 내 사명을 걸고 좀 위험하네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리셀 컴퍼니래 자 리셀 컴퍼니 아니고 조용 조용 그저 누련 액티베이션 자꾸 할복 매국으로 보여서 돌겠다 할매 복국인데 이게 뭐냐 이게 일본에 생길 버추얼 학교래요 여긴 남고인데 왜 여자아이 아파트밖에 없냐고? 아 남부야? 아 그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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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얼인 건 좋은데 버추얼인 건 좋은데 이건 음 이거는 어 이건 강제를 해야 돼 이 고등학교 만들 거면은 남자 여자 그 저거를 정확히 하고 가야 돼 어 그거는 그거는 해야 돼 이건 정확히 하는 걸로 교장이 9살 여자아이야? 아 그건 좀 햄버거 사오다가 배고파서 반을 먹었는데 햄버거 상태가 햄버거 반만 먹었다 고기랑 치즈랑 중요한 것만 다 빼먹고 토마토랑 상추랑 어이가 없네 부적절한 제출 사진 예시 아 이건 좀 열받는다 옆에 살짝 간 거 아 안경 배경 아 근데 정확하다 안경을 낄 거면 이런 안경 껴라 이거죠 어 어깨서는 근데 이거 가장 그럴만한 거 같아 어 알리에서 살 때 사진만 보고 100%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어 이쁜데 근데 4,000원 밖에 안 한다고? 4,000원? 또 그림 한 장 오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 오기로 오기로 왔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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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긴 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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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 못 다니니 아 좀 시간이 많이 남았네 세상은 잔인하고 공평하지 못한 장소야 우주의 조화같은 것도 모르겠고 인생은 그저 고통의 연속일 뿐이야 정제된 탄수화물 못참는다 빵이 좀 되게 좀 진짜 사람의 원초적인 그런 도파민을 자극하는 도파민 중독이 돼버리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 베이커 프로게이머 삼척동자 다한다는 미드패왕 갓베이커 그가 향한 라인하고 그가 픽한 챔프마다 일취월장 빛이 나고 파족지세 밀고 가니 명불허장 그의 모습 너도 나도 열광한다 내가 봐온 그의 업적 저와 나의 빛이 되며 가슴속에 그의 열정 여몽토록 불탈이라 damn You don't understand I love military vehicle more than you Oh, Mom and Dad What thunder! Bleach! World of tank 예 여캐랑 Reddit, Discord 그 다음에 이거 뭐 어 뭐 요거 요거 예 인위적으로 크기를 키운 딸기 와 이렇게나 커질 수 있어? 엄청난게 크네 잠깐만 어떻게 키운거지? 그.. 저기 아저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저기.. 어.. 그 혹시 다른 것도 돼.. LG가 만든 자동차 LG 에이블 아니 난 뭐가 웃기냐면은 에이블이 웃겨 에이블 오 나쁘지 않은데 역시 LG 아니 그러니까 나 LG가 좀 아 LG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이렇게 해놓고 아이디어만 그냥 애플이나 갤럭시한테 그냥 제공해주고 자기들은 정작 이거 뭐 팔지도 못해 아이디어 제공만 그냥 냅다 해주고 그냥 숨겨 그냥 보여주지 마 다른 사람한테 LG 쿠마 쿠마 아디덕 아디덕 아 슈퍼샤 슈퍼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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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슈퍼샤이 슈퍼샤이 그걸 못너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지금 1대1도 아니고 1대0인데 졌어 하하하하 나 자신한테 슈퍼샤이 개못해 에이아이의 발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슈퍼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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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럽다 엑시트 하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들더라 누가 여기다 찍고 싶겠어요 좀 너무 볼품이 없잖아 터키 아이스크림 신기술이래 4K 4K 4K지 누가 이걸 4K라고 합니까 포크 5K는 오크 근데 왜 8K는 8K라고 그러냐고 오 샛 그걸 인마 그걸 인마 8K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 잘못하면 8K가 되니까 그래 8K가 되니까 발음이 불편하잖아 8K 근데 8K 발음이 편한 걸로 가자 알잘딱 하자 특이한 모양의 시티로행 전기차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벌크한 디자인 난 이런 건 좋거든요 좀 재밌잖아 난 이렇게 재밌는 차들이 좋더라 네모네모하고 그래픽 깨진 것 같이 생겼대 뭐가 없어진 기분이 들긴 해 아 이 앞에 가다 트렁크야 전기차라서 뭐야 이게 한 달도 못 산다 시 한 번 선고받은 반려견 마지막 식사로 KFC 치킨 먹고 기적적으로 해보겠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KFC 치킨 바이럴 아니냐 이거 트레일러 보고 아 아 스파식스 깔아야겠죠 했는데 스킨 딱 보고 아 야 텄다 텄어 가자 아 개사기치네 이 새끼들 하하하하 민폐잖아 근데 강아지가 무슨 이렇게 좋은 좌석이 않냐 그죠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네 보통 강아지는 근데 보통은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창고행 아니야 돈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전용기야 요즘에 그 동탄 동탄이라는 그 단어가 요즘에 어떤 좀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 그 저렇게 아주 몸매가 보이는 원피스에 그 무조건 회색이어야 돼 회색 아주 타이트한 원피스 이게 바로 동탄 AI 변호사 앱 출시했다 법조계 즉각 반발이래 프랑스에서 변호사가 1년 걸릴 일 단 1분만에 판사도 AI 판사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앱스토어에 등장했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자문을 구하는 정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변호사 해가지고 그런 그 내가 자문을 구하기가 어렵잖아 돈 내고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변호사한테 그런 도움을 그 AI로서 이렇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일반인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 이거 누군지 알죠? 크루게작트라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몇 시간 전에 어? 야 우리나라도?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핸드폰이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네 이 저출산이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라서 뭐임? 버투버 리스너 평균 나이 30대 아니었음? 20대는 청춘을 보내야 할 애들 아님? 우린 이미 도퇴돼서 보는 건데 왜 20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청춘들이 왜 버투버 보냐 아 이렇게 죽창을 꽂아버리시면 국내 주식시장은 천재들만 하는 장이다 태풍 노루가서 그럼 뭘 사야 할까? 수혜복구 수혜주? 라고 하면 넌 허접범부다 바로 노루페인트를 풀매수할 능지가 있어야 국창에서 살아 야 비추가 하나도 없어 아무도 반박하지 않은 완벽한 글이란 건데 이런 사탕이 왜 존재하냐고? 이 사탕이 뭔 사탕인데요? 고소 사탕? 바닷가 아파트 환상 깨주는 짤이래요 소금기 또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또 부식도 금방 될 거거든 아 녹슨 거 봐 오 쉣 우리가 생각한 건 약간 하와이나 괌 뭐 그런 느낌인데 월드컵 우승 기여도가 가장 낮은 멤버 고르기 어렵네 아 페이커라고 하면 딱 봐도 개소리라 그냥 페이커 뽑으면 된다 아 그러네 그냥 오히려 이럴때는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겠네 산뚱이 형 브랜드 뉴 에이퍼드 오 노 유 원 오 오 유 원 와이 유 겟스 렉 넘버 유 원 슈어 예 유 웬 아싸 개이득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뾱이 형 뾱이 형 뾱이 형 뾱이 형 뭐 약간 어 어 꽁트 같긴 한데 어디 어 저기 어 어 이러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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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위험하지 않나 꺼내 꺼내야지 뭐 별수 있나 병원 가서 마취한 다음에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공포 게임이야 이거 뭐 코미디 게임이야 때려버리면 때려지네 이거 나 못 믿겠네 진짠가요 예전 초등학교 학년은 왼쪽인데 요즘 초등학생은 저래요 오른쪽처럼 저게 뭐야 지금 설마 전자냄배 하고 있는 거야 일본 틱톡 같은데 인스타인가요 얼굴에는 뭐 바른 거야 저거 뭐 하아 농담이겠지만 이건 인터넷 찌랏이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촌 동생이 실제로 저래 그냥 이렇게 순수한게 이쁜건데 그죠 로켓 사세요 로켓 사세요 마지막에 로켓 불 붙이는 거 아니야 아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 보러왔대요 외롭지 않게 됐어 따뜻해졌다 따뜻한 겨울나기 단순히 비꼬는 의미가 아니고 하도 고주사투리 미움을 많이 봤어 이제 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대 정작 주술회전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애가 뭐하는 놈인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게 뭔데 왜 자꾸 이거 나오고 나도 모르겠어 근데 뭐 나와가지고 뭐 영역 댕카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되게 웃겨 나도 주술회전에서는 안봤어 뭔지 모르겠어 맞아 리오이키탱카이 뭐 하는 거 있잖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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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당구 했네요 당구 흰색 공으로 공 두개를 불어를 몰라도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대 엄복동 당했네 일본 여행 중 마주친 수상한 포스터래 트래벨 버즈홀 트래벨 버즈홀 왓 더 헬 아니 얼굴이 왜 이래 진짜 로봇 디자인 진짜 개 이상하네 뭔데 이게 의자 없어진 4호선 때문에 바퀴 의자 들고 오셨대요 4호선 프로페서 프로페서 4 북한 우주비행에서 태양의 착륙 발표를 숨이 안서셔 숨이 안서셔 숨이 안서셔 숨이 안서셔 поряд 2014년에 오셨던 기사인데 웃자고 웃자고 한 얘기겠죠 애니와 현실 저게 더 깜짝 놀랐어 진짜 안한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 안한거야 와 목숨이 아홉 개신가? 고양이야? 어 이거 감당되나? 나 뒷감당 안되는데 이거 나 진짜 저거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본 얼굴인데 이거는 연기가 아닙니다 아 무섭네 한번 살짝 끈거지 처음부터 밤길 가면 보이는데 왜 라이트 비추고 안보이게 만드셨나요? 재밌잖아 아 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굳이 틈새를 벌려놓았니? 손주들이 온다고 하니까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들은 가만히 놔두면 방안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틈새가 있으면 저절로 거기에 들어가서 얌전해지기 때문이래 진짜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저 틈새에 들어가는거 되게 좋아해 우리 딸도 딱 저 행동해요 아 제발 환전하러 왔는데 고슴도치 신분증이에요 도치아노 보테티에요 전설의 고슴도치 도치옥니 대한민국 고슴도치 인증협회 가족인증 컵에 들어가 있어 너무 귀엽다 얘 귀엽긴 해? 어 귀엽긴 해 귀엽긴 해 어 기왕 이렇게 된거 한번 그냥 그 직원한테 보여드리자 잘못가자는데 귀엽죠? 한번 보여드려 쇼팬하우의 독한 가르침 삶이 괴롭다면 평소보다 많이 먹고 많이 자라 그저 맞는 말 저 빽플립 맞나? 저 빽플립 맞나? 저 빽플립 맞나? 하긴 했네 니 스페그룸 백스로놈 하하하하 니 스페그룸 백스로놈 하하하하 해리포터와 수시생의 돌 정시의 방 재수학원의 재수 센터의 술잔 학생의 운영진 하하하하 드래곤으로 가버려라 유명하니 맞은 침모음 전시래 이만큼 맞았대 와 피부가 남아나질 않겠다 다 구멍 천지일 것 같은데 무슨 그 마약쟁이처럼 하하하하 방탄 조끼 아기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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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같은 편 하하하하 이거 뭐 장난이잖아 장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난 장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자자자자자 농담이지 농담 올해의 플리처상입니다 뭐냐 PC방인데요 왼쪽에서는 메이플스토리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어 게임 아이템 확률 마음대로 조정 넥슨 과징금 116억원 뉴스를 틀고 있는데 앞에서 메이플스토리 하고 있다 하하하하 올해의 플리처상입니다 하하하하 국밀자 PTSD 오는 게임 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풍울랑 선생님이 하고 있네 하하하하 왼발 오른발 왼발 이거 뭔 게임이야 미친 하하하하 저거 하라고 하면 진짜 갑자기 발 맞추기가 힘들다? 갑자기 이상하게 돼 왼발 어 왼발인데 오른발 나가고 있고 막 그런다니까 하하하하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남자의 차이점이래 잘생긴 남자의 특 짐 잘 들어준다 미모한 변화를 캐치해서 칭찬해준다 남자친구도 많아서 즐거워 보인다 못생긴 남자의 특 짐을 자꾸 들어주려 한다 하하하하 앞말이 잘났어? 라는 식으로 쓸데없이 자꾸 말을 건다 하하하하 오타쿠끼리 모여서 기분 나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들린다는 거지 women need to stop plastic surgery until we figure out what's wrong why would you ruin your face like this? 어? 아니 그 스타라이트 거든요? 그 더 보이즈라고 그 홈랜더 나오는 그 드라마 있잖아 미국 드라마 저렇게 왼쪽이 이뻤는데 오른쪽 을 바꿨대 왜? 뭐가 뭐가 부족해서? 너무 이뻤는데 이 여자분 성향을 왜 했대 explains 있으신가요? 이거 혼 ap 소